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소디 국어 강사 나연진입니다. 우리 고1 친구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너무 덥죠? 선생님도 거의 녹아내리다시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운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선생님 귀에 너무 많이 들려서 선생님이 오늘은 또 새로운 이야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부터 약 한 달 정도 남은 우리 9월 학평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우리 고1 친구들에게 맞춰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역시나 또 세 가지입니다. 우리 고1 친구들한테는 계속 얘기해도 모자라 진짜 기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을 더하자 더하자는 것 플러스, 모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뽑아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시험 보고 나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들 그거를 시험 전부터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하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기본을 잘 챙기자 라는 이야기는 선생님이 항상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고1 친구들 아무래도 이게 하반기가 되면 여러분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기는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1 때는 끝까지 정말 끝까지 내가 국어 전체를 잘 아우르는 그러한 개념들을 챙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여기 몇 가지 얘기를 해놨는데 전체를 위한 배경 지식 쌓기라고 해놨죠.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럴 때가 있죠. 뭐 작품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좋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문법 공부 하나하나 하는 것도 다 너무 중요하고 좋아. 그런데 갈래라든지 아니면은 개념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 챙기고 고2로 넘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 섞이고 난리가 나. 그렇기 때문에 갈래 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요한 개념들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정리하면서 매듭을 지어가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잘 쌓는 기초적인 얇고 넓은 지식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왜 여러분 교육과정을 보더라도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국어를 통합국어를 배우잖아요. 막 전체 내용을 다 배워. 1년 내내. 그렇죠? 근데 2학년이 되시면 문학, 독서, 언매 해가지고 다 각각 나눠서 배운단 말이에요. 좀 더 세부적으로.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1학년 때는 자 너네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들을 한번 쭉 공부하고 2학년에 가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심화해서 공부하자. 이게 교육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전체 배경 지식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아우르는 그러한 공부를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개념어 같은 것들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2학년, 3학년이 된 언니 오빠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내가 1학년 때 문학 개념을 제대로 공부 안 해서 선택지에서 나오는 말들을 명확하게 일 못한다. 실제로 선생님이 지금 이제 현강에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되게 알 법하고 많이 나오는 말들인데 모르고 있는 2학년, 3학년이 지금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비워버리면 안 되니까 1학년 때 좀 잘 체크하면서 가자는 거고 학력평가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잘 준비를 해왔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기본을 잘 챙기자는 이야기에 이것도 좀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독서 지문 같은 거 공부할 때도요. 물론 이제 요즘에 많이 어렵게는 안 내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 읽기라는 건 그냥 글을 독해력을 키워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보면서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그 잘 읽어가는 연습을 시간이 있는 1학년 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내가 정말 집중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지문인지 문단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 문장 하나가 무슨 의미인 건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연습 이런 기본적인 실력을 쌓아가는 게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렇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이런 걸 잘 챙겨놓자라는 거고요. 문제랑 친해지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 유형 같은 것들을 좀 익숙하게 느껴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게 중요한 기본적인 상태를 잘 만들어가자는 거고 문제랑 친해지는 과정에서 실수 안 할 수 있게 제발 연습 좀 하자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한다는 건 여러분 이게 지금은 실수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실수가 고착화되잖아? 그러면 나중엔 정말 고치기가 힘들어요. 습관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자주 하는 실수 유형을 알고 있다면 선생님은 그랬어요. 나는 적절하지 않은 걸 적절한 걸로 고르는 그런 실수를 그런 너무 바보 같은 실수를 너무 많이 했잖아. 어렸을 때.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나중에 문제에다가 표시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실수를 자주 하는 스타일이다. 하면은 이거를 조금 집중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기본적인 공부들 쭉 지속해서 꾸준히 해나가면서 여기에 추가로 학력평가 한 달 전이니까 실전 문제를 푸는 연습을 더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하게 된다면 주 1회 정도 모의고사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을 막 너무 타이트하게 재고서 아 나는 시간 안에 못 풀었어. 이런 거는 지금 시달릴 필요가 없어. 지금은 연습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1회 정도 푸는데 생각을 안 하고 시간에 맞춰서 푸는 것보다 시간에 안 맞춰도 되니까 제발 생각하면서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문제를 풀면서 답을 고르잖아. 그러면 2번이랑 4번 중에 고민 중이야? 그러면 이제 50대 50이겠죠. 나머지는 완전히 아니야. 그러면 2번과 4번 중에 답을 하나는 골라야 돼. 고르기 위해서 한쪽에 1%라도 더 줘야 될 거잖아. 그러면 내가 왜 얘한테 1%를 더 줬는지를 생각을 더 하자는 거예요. 좀 더 생각을 하면서 풀자. 그냥 이런 거 같아 라고 하면서 선택지를 고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어떤 태도로 문제를 풀게 되면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깊이 있게 생각하는 아직 시간이 있잖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답을 확실하게 2번이냐 4번이냐 이런 거 같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확실한 게 아니야. 2번인가 4번인가를 고를 때 내가 한쪽에 더 가능성을 준다면 왜 그랬는지 그 근거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2번 골랐는데 틀렸어. 답이 4번이야. 그러면 이제 틀린 이유까지도 생각을 더 하면서 나는 왜 2번을 골랐고 내가 왜 여기에 더 확률을 따졌고 나는 어떤 이유에서 이걸 고를 수밖에 없었는데 왜 답은 4번일까. 그렇다면 나는 왜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4번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전 연습을 할 때도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풀고 나서 내가 틀린 이유 체크하는 것까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여러분들이 한 4회 정도 하고 나면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시험을 보고 나서 명심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학력평가를 봅니다. 그러면 그 시험의 결과 혹은 그 시험 그 자체보다는 시험을 활용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사실 수능을 위해서 지금부터 연습 차원에서 학력평가를 봐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면 내가 연습을 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수능 때는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능을 준비하면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얘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얘를 잘 활용하려면 열심히 봐야 돼 시험을.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만약에 9월 학평 봤어. 근데 내가 그날 너무 졸리고 막 피곤하고 밤을 꼴딱 샜어.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에이 그래도 뭐 이거 성적이 안 들어가는 건데 뭐 어때? 하면서 그냥 막 대충 봐. 그러면 그 대충 본 걸 가지고 신빙성 있는 결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나 이번에 대충 봐서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본다는 건 나에게 신뢰도 있는 자료가 생긴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시험 보는 이 각잡고 이 시험을 보는 그러한 중요한 경험 속에서 열심히 푼 문제들을 만들어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해서 보완점을 찾고 해결 방식을 찾아가는 게 이 시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좀 몰랐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잘 못 읽어냈던 지문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까지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얘기는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막 얘기를 해놓고 자 이제 너는 공부해 나는 가서 촬영할게 라고만 하고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또 너무 또 지치고 힘드니까 선생님이 자체 제작 컨텐츠도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퀘스트는 선생님이 준비한 자체 제작 퀘스트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지칠 때쯤 또 한 번 퀘스트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러분들 시험 잘 준비하기를 응원하면서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